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이 218번째 연방 하원 의석을 확보해서 다수당이 됐다고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. 민주당은 210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. 미 연방 하원 의석 수는 435석이며 이 중 과반 최소 의석인 218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고 하원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 구성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. 최소한 1호선 의석 수는 3분 예방 먼저 제1호선 의석 수는 3분 후에 예방 은하의 계좌로 상임없이 정당량은 218석안의 연속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.